자 다음에는 이제 그 정렬 자 이 규칙을 제가 여기서 자 우리 이제 추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추가하는 거를 지금 이제 지금까지 뭐 하나만 추가하는 걸 봤는데 어 이걸 뭐 이제 두 개 이상도 추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어 정렬 이제 뭐 예를 들면 두 개를 추가해 보죠 자 우선 하나만 추가를 해보면 방금 전에 우리 이제 가격으로 했잖아요 그럼 가격을 다시 이제 선택을 해 놓고 그쵸 그 다음에 가격 기준으로 지금 이제 뭐 내림차순으로 자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하면 자 이렇게 지금 가격이 뭐예요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네 그러면은 이런거 이제 하나를 추가한 거예요 이런 규칙 이렇게 정렬이 되는 규칙을 하나 하나 추가한 거에요 하나 네 여기다가 요 정렬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또 하나 추가할 수 있어요 정렬 규칙을 네 자 이번에 두 번째로 그 추가하는 어떤 정렬 규칙은 어떤 책 제목을 기준으로 어 이렇게 이제 내림차순으로 이제 좀 정렬이 돼서 나타나 보이는 어 그런 것도 하나 이제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그럼 그냥 정렬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자 이번엔 뭐예요 책 제목 책 제목인데 책 제목을 뭘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는 걸 하나 이제 추가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두 개 해놓은 거에요 자 끄고 자 끄고 자 이제 마우스를 여기에 테이블에 이제 올려 놓아보면 이렇게 정렬이라는 메뉴가 자 이렇게 이제 하얗게 하얀색으로 이제 나타나 보이면 뭐예요 뭔가 뭔가 정렬이 한 개 이상 그렇죠 한 개 이상 추가가 되어져 있다는 뜻이죠 그 이해됐죠 그거는 그런거 이제 또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쪽에 이 정렬이 뭐예요 자 이 규정이라는 건 뭐예요 정렬 규칙이 두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 이렇게도 이쪽을 통해서도 뭐예요 아 내가 어떤 정렬 그 규칙을 추가해 놓은 게 있다면 이쪽을 통해서도 어 그런 걸 이제 몇 개 추가했는지를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쪽을 통해서는 뭐예요 이렇게 정렬 이렇게 이제 하얀색 메뉴가 있으면 아 뭔가 이제 정렬 추가한 게 있구나 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이제 클릭해서 딱 보니까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를 클릭해서 여기를 클릭해서 보는 것도 똑같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자 기본적으로는 자 이 지금 요 테이블 있잖아요 요 지금 테이블에 지금 보여지는 것은 요 첫 번째 거 있죠 네 요 첫 번째 그 정렬 규칙 네 얘가 지금 뭐예요 요 테이블 데이터베이스 이 테이블에 적용된 규칙이에요 어 오케이 네 그래서 요 정렬 규칙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요 데이터베이스 현재 테이블에 적용된 규칙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가격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내가 어 내가 만약에 이제 책을 책 제목을 자 내림 차순으로 그 정렬 시키는 것도 밑에 모여 여기 추가해 놨잖아요 여기 그쵸 여기 여기 밑에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추가해 놨잖아요 그럼 얘를 요기 땡땡땡 여기 잡고 위로 끌어 올리면 되요 그러면은 어 지금 그 정렬 그 적용된 규칙이 예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있는 걸로 규칙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요걸 자꾸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요 가격은 지금 정렬 규칙이 지금 깨졌어요 그쵸 깨졌고 자 이쪽 책 제목을 보세요 책 제목이 자 내림 차순으로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표가 정렬이 돼 있죠 네 내림 차순이니까 가 가 맨 밑에 있는 거잖아요 자 오름 차순으로 되어 있으면 가 가 맨 위에 있는 거고 1, 1, 1, 1 또는 뭐예요 가 가 맨 위에 있는 거고 1, 2, 3, 가나다 자 이런 식으로 정렬 되는 게 뭐예요 오름 차순이고 네 가격은 이제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네 가격을 기준으로 뭔가 이제 정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책 제목으로 지금 정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여기가 지금 첫 번째가 뭐예요 요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요 정렬 규칙이 제일 위에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요걸로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정렬이 되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 정렬 규칙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 이렇게 이제 그 어 정렬 그 적용을 하고 싶은 정렬 그 규칙을 맨 위로 이제 끌어 올리시면 되요 어 이렇게 이제 또 사용하다가 어 내가 이제 요거를 자신 이제 올리고 싶다 가격을 기준으로 어떤 내림 차순으로 된 걸 보고 싶다 요걸 이제 이렇게 끌어 올리시면 바로 이제 가격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 된 거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정렬 규칙을 자 이 창에다가 그 추가를 해 놓고 어 내가 어떤 적용하고 싶은 그쪽 그 정렬로 이렇게 끌어 올려 놓으면은 요 맨 위에 있는 요 정렬로 여기 이제 적용이 돼서 나타나 보인다는 거죠 아 이렇던 순서가 어 이렇던 정렬 상태가 나타나 보인다는 거에요 오케이 네 자 여기다 이제 완독 여부를 또는 이제 완독 횟수 자 이런 어떤 컬럼을 한지 하나만 만들어 놓고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숫자로 자 이제 선택을 이제 해놓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어 완독 횟수니까 이 책을 자 이 뭐 이 책을 내가 뭐 한 다섯 번 읽었어요 네 그럼 이렇게 5회 완독 네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한 세 번 정도 읽었어요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책은 이제 뭐 한 한 번 정도 지금 이제 읽었고 예 그럼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완독 횟수를 자 이렇게 적어 놨어요 자 그럼 이제 완독 횟수로 내가 정렬을 좀 그 뭐 이렇게 좀 해서 보고 싶어요 그 완독을 가장 많이 반복해서 이제 한 순서대로 지금이 이제 그런 상태죠 네 이거 좀 바꿔야겠네 그쵸 맨 밑에 거를 한 열 번 했다고 하죠 네 자 그럼 이제 지금 뭐에요 자 이렇게 그 제일 그 완독을 여러 번 그 많이 한 그 횟수 순서대로 내가 정리를 해주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제일 제일 그 높은 숫자 제일 많이 그 완독한 횟수가 맨 위에 올라오는 거죠 그럼 뭐에요 그럼 맨 높은 숫자가 맨 위에서부터 맨 위에 있고 그 밑으로 갈수록 점 점 점 점 내려가는 거죠 네 완독한 횟수가 적은게 점 점 점 점 점 밑으로 갈수록 내려 가는 거니까 뭐에요 이거는 내림차 순이죠 네 그러니까 이 완독 횟수 자 이 컬럼을 기준으로 자 내가 여기 정렬 뭐 여기 클릭해도 되고 여기서 여기 클릭해서 지금 이 규정 했는데 내가 정렬 규정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거에요 완독한 횟수 순서대로 그러니까 완독한 횟수가 가장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보고 싶은 거에요 자 그럼 정렬을 추가하면 되요 오케이 네 정렬을 추가해서 어떻게 자 지금 정렬이 이제 맨 밑에 추가가 됐어요 자 완독 횟수를 선택을 하시고 자 내림차순이라는 거에요 내림차순 네 내림차순이 뭐에요 제일 그 완독 횟수가 많은 게 이제 12 자 맨 위에 이제 오는 거죠 그렇죠 네 10이 이제 맨 위에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이제 5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이 오는 거죠 네 요런 순서대로 정렬이 되게끔 하고자 하는 거죠 그 요렇게 요렇게 해놨을 때 저렇게 되는 거죠 네 완독 횟수를 내림차순으로 네 이렇게 이제 했을 때 15 3 네 요렇게 이제 정렬이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지금 적용이 안됐잖아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는 그 요게 맨 밑에 맨 밑에 있는 거를 어디로 요 위쪽으로 요게 일단 땡땡땡 여기 점선을 딱 잡고 이렇게 끌어 올려 주시면 되요 음 그럼 요게 이제 맨 위로 자 맨 위로 지금 올라왔잖아요 요 그 정렬 지금 추가한 게 네 그러면 요 정렬 그 규칙으로 뭐에요 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그 적용이 되는 거에요 요 저 요 규칙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요 완독 횟수를 어 기준으로 뭐에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라고 지금 적용을 해 그 하니까 여기 이제 15 3 자 요렇게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 이해 됐죠 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제 3 규정 정렬 규칙이 3개 자 이렇게 지금 그 추가가 되어져 있다 이 뜻 이에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이 정렬 규칙으로 뭐에요 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요 규칙 그쵸 네 요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이 규칙으로 어 정렬이 지금 요 테이블에 적용이 되어져 있다 이 뜻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완독 횟수를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정렬해 놓고 그 뭐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필요하면 다시 이제 정렬 클릭해서 요거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요 오름차순으로 바꾼다든지 네 이러면 가장 적게 읽은 적게 이제 그 완독한 그런 횟수 순서대로 요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요건 뭐에요 점점 점점 밑으로 갈수록 뭐에요 숫자가 높아지는 거니까 오름차순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요거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음 그래서 자 이런 부분 내가 이제 얼마든지 내가 이제 원하는 어 어떤 그 정렬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그 컬럼을 먼저 선택을 해야겠죠 내가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보고 싶다는 걸 먼저 이제 그 생각을 하신 다음에 어 내가 이제 완독 횟수로 정렬을 이제 좀 해서 보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다 추가만 하시면 되요 요 창에다가 네 요 창에다가 정렬을 이렇게 추가해 놓고 여기 이제 처음에 추가하면 맨 밑에 추가가 되잖아요 지금 이제 요걸로 이제 정렬이 된 거죠 지금 여기 책 제목 자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것도 내림차순으로 바꾸면은 책 제목이 가가 이제 맨 밑에 오는 거죠 3 2 2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게 맨 위에 있는 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해 놨으면 맨 위로 얘를 이렇게 끌어 올리시면 되요 네 끌어 올리시면은 맨 위에 있는 맨 위에 있는 요 정렬 그 규칙으로 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15 3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거죠 네 내림차순으로 네 그래서 요거를 끄면 껐다가 다시 켜도 뭐예요 이 완독 그 횟수를 기준으로 요렇게 이제 정렬이 적용이 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그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혼자서 이렇게 좀 해보시려면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죠 네 네 좀 이제 자 정확하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몇 번 또 막 해보셔야 되요 혼자서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 여기서 자 이제 설정과 멤버에서 요거를 이제 언어와 지역에서 자 이걸 이제 영어로 해놓고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영어로 이제 메뉴들이 이제 나타나 보이죠 뭐 이런 이제 한글로 내가 이제 그 제목이나 어떤 타이틀 쓴 거는 당연히 문제 한글로 나타나는 거고 메뉴요 이런 메뉴 네 메뉴를 보시면은 지금 정렬 소트 잖아요 이렇게 소트로 좀 하얀색으로 이렇게 소트라고 추가되어 있는 추가되어 있는게 보이시죠 네 그 요런게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뭐예요 어떤 정렬 규칙이 그렇죠 정렬 규칙이 한 개 이상 추가가 되어져 있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 이렇게 한글로 메뉴가 되어 있을 때는 정렬 영어로 바꾸면 이렇게 소트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클릭을 해보시면 뭐예요 어 근데 3개 어떤 룰이 이렇게 이제 그 추가되어져 있다 어디에 요 소트 네 요 소트 이 부분에 클릭을 해보니까 자 이런 것들 3개가 어떤 그 룰 규칙이 정렬 규칙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그 적용이 되어져 있는 규칙은 맨 위에 있는 그쵸 맨 위에 있는 자 이 규칙이 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어 이제 정렬 규칙으로 적용이 되어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완독 횟수가 어 요거 이제 ascending descending descending이 그 내림 차순 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ascending은 뭐예요 여기 보시면 ascending 자 요거 이제 오름 차순 그래서 이제 점점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숫자가 이제 높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descending 다 내림 차순 으로 해놓으면은 제일 큰 숫자가 맨 위에 있고 점점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숫자가 낮아지는 거죠 내림 차순 네 그래서 왠지 옆으로 숫자가 이렇게 써 있을 때나 밑으로 숫자가 서 있을 때나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네 자꾸 보시면 헷갈리지 않는데 일단 처음 보신 분들은 이제 헷갈릴 수 있죠 네 그 ascending descending 이거 헷갈린다니까요 처음 데이터베이스 공부하실 때는 저거 굉장히 헷갈려요 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 좀 덜 헷갈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ascending descending 이제 내림 차순 descending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돌 소트 되어있죠 이제 정리를 이제 추가하는 메뉴 그러니까 이런 메뉴가 한글이나 영어로 되어 있을 때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해서 한글로 이제 바꿔 놓은 것 뿐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어려운 건 없고 아 그래도 이제 한번 이제 0으로 이제 바뀌면 어떻게 보이나 그런 것도 좀 한번 이제 보여 드린 겁니다 네 자 그럼 이거 다시 다시 이제 한국어로 바꿔 놓고 업데이트 해 주시고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자 이 정렬 정렬이 이제 뭐가 추가되어 있고 맨 위에 있는 게 완독의 수가 내림 차순 이 완독의 수가 내림 차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정렬 규칙이 적용돼서 15 3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네 자 만약 이제 다시 다 지우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 다 지우면 다 지우면은 네 아무것도 없으면은 다시 이제 처음 상태로 되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제 새롭게 추가하는 것들은 이제 밑에 추가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그쵸 네 뭐 여기도 뭐 이제 에 이거 한번 8 할까 네 8 해 놓고 네 이렇게 맨 밑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완독 횟수를 내림 차순으로 이렇게 어떤 정렬을 추가해 놓으면 어때요 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방금 입력한 요 데이터가 이제 두 번째 줄에 요렇게 이제 정렬이 나타나 보이는 게 보이죠 네 그 왜 이래요 이렇게 정렬 규칙을 추가 해 놨기 때문에 어 요 완독 횟수 컬럼을 기준으로 자 내림 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를 내가 이제 입력 하더라도 뭐에요 입력한 데이터에 그 완통 횟수가 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순서가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네 만약 이제 새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막 입력했는데 가격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이제 뭐 백 번을 읽었다 얘가 그러면 뭐에요 제일 위로 올라가는 거죠 네 맨 밑에 추가했지만 아 완독 횟수를 기준으로 내림 차순으로 정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맨 위에 이렇게 이제 순서가 어 자리 잡히게 되는 거죠 네 지우고 요것도 이제 지우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아 이렇게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